이번 3차 시에서는 선형 근사법 linear approximation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소에서도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실습해 보실 수 있으실 것이고 선형 근사법을 소개하자면 f of x가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한 것은 이 곡선 y equal f of x 상의 점 a f of x에서 이 곡선에 대한 접선, tangent 라인을 그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런 함수가 있다면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하죠 이때 a f of x에서의 기울기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y minus f of a over x minus a 이므로 접선의 방정식을 이걸 풀었으면 y equal f prime of a 곱하기 x minus a 더하기 f of a로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x equal a에서 함수 y equal f of x의 linear approximation, 선형 근사식이라고 부릅니다 선형 근사식이라고 부릅니다 데리버티브가 있으면 이렇게 선형 근사식을 구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한 선형 근사식은 접점 근처에서 원래 곡선과 비슷한 함수값을 가짐으로 이를 이용하여 근사값 즉 f of a의 근사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, y equal f of x가 이런 곡선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a 점에서의 접선을 구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접선을 구할 수 있다면 이 f of a는 거의 같은 값을 갖게 되겠죠 이 곡선에서 구하나, 여기서 구하나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점 4, 18에서 곡선 y equal x square plus square x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x equal 3.9에서의 y의 근사값을 구해보는 겁니다 즉, f of 3.9를 구하는 겁니다 이 f of 3.9를 구하려면 원래 식에서는 3.9의 제곱 플러스 square root의 3.9를 구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만약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 값을 대입하면 아주 쉽게 그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시죠 f of x를 정의하고 도함수를 구하죠 도함수를 구하면 그 도함수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linear approximation 그러니까 linear approximation,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죠 접선의 방정식을 프린트했더니 4분의 33 x 마이너스 15입니다 접선의 방정식은 4.18에서 굉장히 간단하죠 그림을 그리면 이게 원래 식이고 이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이 값을 구하는 겁니다 즉, f of 3.9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다 3.9를 대입하면 그냥 간단히 대입하고 15를 빼면 그러면 17.175가 나오죠 이것은 f of 3.9를 실제로 구하려고 하면 3.9의 제곱 플러스 square root 3.9 이 값을 구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대입만 하면 바로 구할 수 있죠 즉, 근사값을 구할 때 linear approximation을 하면 아주 쉽게, 원래 문제보다 훨씬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수 함수나 square root 이런 함수가 아니라 log 함수 또는 지수 함수 또는 합성 함수일 경우라면 이걸 이렇게 linear approximation하고 나면은 한 식을 통해서 값을 구하는 것과 원래 함수에서 값을 구하는 것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linear approximation은 근사값을 구할 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 선형 근사법을 생각해낸 사람이 바로 아이삭 뉴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아이삭 뉴턴입니다 영국의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인 뉴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손 꼽히고 과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로 알려진 프리스피아를 저술하였으며 여기서 만류 인력과 세 가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처음으로 실용적인 반사 망원경을 제작하였으며 빛의 스펙트럼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고 이 수학적 업적으로는 1666년 이 linear approximation의 아이디어인 유율법 fraction을 창안하였으며 이는 라이프리치와 함께 미적분하게 시초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 보태서 일반화된 이항정리를 증명하였으며 또 미분 가능한 연속함수의 근을 당정식을 풀지 않고도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 뉴턴스 메소드를 소개했습니다 근을 근사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한 위대한 수학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